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2022년 5월 18일 셀트리온에서 장 시작 전 자기 주식 취득 결정에 대한 공시사항이 나왔죠 취득 예정 주식은 50만 주입니다 50만 주 그리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712억 원 정도 712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공시를 했구요 취득 예상 기간은 5월 19일부터 8월 18일 8월 18일까지 약 50만 주의 셀트리온 주식을 710억 원 정도로 해서 금액을 매수 할 예정으로 공시를 낸 거죠 그리고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가 11만 3820 주입니다 11만 주라고 했었을 때 뭐 사실 50만 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주 10만 주씩 만약 매수를 한다고 하면 8월 18일까지도 안가고 빠르면 뭐 6월 말까지도 자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다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시가 나오고서 시장에서 반응이 중요하죠 오늘 어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나 시장 반응은 미지근 뭐 한경 코리아 마켓에서는 이렇게 미지근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아주 차가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거를 호재로 봤으면 아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어 보압에서 끝났죠 14만 2500원 그죠 그래서 올해 어 토합 한 25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소액 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 공시보다는 삼사합병에 대한 공시가 나오기를 많이 바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따 9시 정기방송에서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투자자로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가네요 여러분 이따 9시 정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